귀기는. 있습니다. 밤이면 잠이 오지 않으시겠지요. 귀기가 가장 활발히 움직일 시간이니까요. 어디가 그렇게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. 그 가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? 그때마다 이쪽 명치가 쇠망치로 세게 두드려 맞은 듯 통증이 심하셨을 것이옵니다. 그치. 아프지 많이 아프다. 꿈속에 빈궁이 나타나 뭐라 말을 하는데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. 이 대체 뭐라 말하는 것이냐. 그걸 알면 내가 진짜 도사님이지. 전하의 휘가 뭐였지? 헌. 이헌? 허니? 꿈속에서 빈궁의 얼굴을 보았다. 헌데 너무나도 흐릿다였다. 너에게 진정 신기가 있다면 과인의 앞에 빈궁을 불러낼 수 있겠느냐. 예? 어... 이미 육신이 사라지셨는데요. 허면 너에게 신기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. 너 신기가 없는 게로구나! 아니, 아니. 설마요. 그... 새잡이 마마를 눈앞에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. 소녀. 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. 어어... 어흐 으 으 어 으 어 으 으 으 으 저와 그간 강렬하셨습니까? 진짜 빈공이시오. 우선 절부터 올리겠나이다. sta amentos 가 taxpayers äg 하는 가 이 가 사